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일 DT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W&D 솔루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로지솔 권민호입니다. 현재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업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동방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비즈니스 현황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저희는 물류 및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DT 신기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한 일자리, 산업 현장이 가능해지면 신속하고 최적화된 의사결정 및 운영을 통해서 생산성 차원에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는 산업적 또는 물류적 측면에서 제주도의 한계적 배경을 시작으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DT 신기술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현장에서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자동화, 무인화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든지 기존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물류 현장을, 사무 현장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라든지 비전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 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소개를 좀 드리고 이런 모든 자동화 설비라든지 로봇, 가동 현황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축적을 한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비지빌리티를 제공을 드리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라는 저희 기업의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곳곳에 창구, 거점, 유유공간 등을 이렇게 등재하게 되고 그거를 찾는 수요자와 최적의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공간 공유 플랫폼인 유플로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관광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하였습니다.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제조 기반의 사업은 매우 저조하고 생활용품 대부분이 육지에서 지금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수송에 있어 대부분 자동화물 트럭킹이나 로로에 의존 중이고 육지와 해상을 경유하는 물류 이동 탓에 긴 이동 동선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물류 코스가 상당 부분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한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주와 육지 간 이동되는 물류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특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DT 이노베이션을 통해 DT 신기술, 디지털 물류를 통해서 제주 물류의 코스트 레볼루션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로지솔은 오퍼레이션 테크놀리를 통해서 현장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로봇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적용 중이고 당사회에서는 작업 인건비 절감이나 현장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지솔의 운송 로봇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운송 로봇은 현장 작업자와 협력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피킹, 이적, 운반 그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오류 방지 차원에서 현장에서 크게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 웨어러블 수트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직접 착용하여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자동화 무인 파레타이징 기술하고 스마트 패키징 기술입니다. 무인 파레타이징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이동, 랩핑 자동화, 기타 등등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패키징 기술은 비전 인식을 통해 아이템별 최적에 맞는 박스 연속 조립이라든지 수축 포장 완충제 포장 등 패키징 자동화 솔루션이며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제품 파손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적화의 결과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물동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취합된 빅데이터의 전문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류 거점, 센터 운영 최적화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최적화를 분석할 수 있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 툴킷을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나 설비, 로봇 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거점을 짓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스케치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기반으로 자동 검수를 하는 기술과 비즈빌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적된 현장의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운영 거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본 솔루션은 AI 인공지능 기반, 영상 판독, 자동 검수 등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고 또한 이후에 소개드리는 애니워라는 전문 비즈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물류 운영 현황의 실시간 관제, 핵심 지표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권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 검수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검수 공정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아이 체킹하는 검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품들에 대해서 사정 학습된 데이터를 분석으로 기반으로 해서 구성능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검수를 명확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검수 기술은 비단 제품에 대한 양품 검수 외에도 농작물의 생육 단계에 대해서도 응용이 돼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에 애니웨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애니웨어 솔루션은 물류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목적 물류 시스템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비나 로봇들이 최적화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하고 유연하게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제품들을 3D로 확인도 가능하면서 각 현장의 모든 설비나 로봇들에 대해서 생산성 분석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한 유플로우라는 플랫폼입니다.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된 그 경제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사의 쉐어링 이코노미 개념의 공간 공유 서비스 유플로우 플랫폼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로우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등재된 창고별 가용 공간을 원하시는 수요자의 사용 용도에 맞게 추천하고 공유해 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플로우의 특징으로는 데이터 머신러닝 기반으로 수요자별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하시는 조건, 위치, 면적, 사용 용도 등에 대해서 최적의 창고를 매칭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창고 매칭을 받으신 이런 창고에서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게끔 전문 창고관리 시스템과 GIS 실시간 위치 관제 기반 운송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품 판매 및 원자재 구입 시 물류비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송 속도, 제품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주 공동물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공동물류 서비스는 로지스홀의 통화물류 플랫폼을 통해 완벽한 공동물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통합 솔루션으로 무인화 솔루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물류 솔루션, AI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 물류 솔루션, 언택 시대에 인차인과 창고주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하는 창고를 찾고 계약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유 창고 플랫폼, 전문 운송관리 TMS, 보관관리 WMS를 통해 제주 물류 산업의 미래, 블루프린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밝은 미래로의 순조로운 순환을 위해 저희 로지스홀은 물류 산업 ICT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후 참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